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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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시간을 만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분들과 극장에서 만나게 되는 게 제일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좋아하는 관객들과劇場에서 만나게 되는 게 정말 행복해요 네, 지금 이 여름에 딱 보기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덥고 또 습하잖아요 밀수와 함께 시원한 여름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일정 잘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극장을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기 같이 해주신 고타니さん과 이 꽃다발 때문에 이 꽃다발 때문에 흘러서 비밀을 누서려 버린 게 지금 너무, 아, 미치겠어요 지금 우리끼리 약속하면 돼요, 다른 데 일관이 없기 정말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임만 져주시면 돼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임만 져주시면 돼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임만 져주시면 돼요 まあ,別に大丈夫です 여러분이 책임만 져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밀수의 영업사원이 되셔서 일본에서 개봉하는 동안 관객들을 계속 주변에 일가친척, 뭐 친구들, 뭐 다 연락하셔가지고 영화 보기만 해주시면, 그럼 됩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미치유의 영업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고객님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객님과 가족, 오이 친구와 가족들인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보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관없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를 하고 여러분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의 상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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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